지지난 주에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간에는 복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무엇보다도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언약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눈 밝기사 나의 눈 밝기사 나의 눈 밝기사 나의 눈 밝기사 믿음의 눈스터 믿음의 눈으로 주의 외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 reconstruction 한 번 박기사 주님 사모 믿어들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전하시 주님 사모하리라 나의 눈밝기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깨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 될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전하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두려움이 없네 나의 눈밝기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깨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 될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전하시 주님 사모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나에게 두려움이 없네 나에게 두려움이 없네 나에게 기쁨이 넘치네 나에게 기쁨이 넘치네 나에게 평안이 넘칩니다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임리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계속으시네 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нап希하시고 나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또 한 번씩 여러분이 소 tambых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kritise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조금씩 다행하지на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모지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아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모지하라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라 나에게 좋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모지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아래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모지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아래 오직 예수 우리 아래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미 구주 예수 의지하미 지윗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더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거나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는 짐이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띠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짐 더 많고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안이 많고 영생한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짐 더 많고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짐이 깊은 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짐이 깊은 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고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고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오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방해 발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진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애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의 모든 것이 있으니 고금은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더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보금 유일한 보금 절대적인 보금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고 말씀 들고 사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룡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